다시한번 제목 말씀드리면 선한일 선한사업 제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신경을 써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걸어주시면 참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미국의 세인트 퍼슬버그 정류장에서 한 거지 노인이 숙련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소설을 해보니까 그 노인의 주머니에는 현찰이 18만 7천 118달러나 나왔다고 합니다 한국도도 계산해보세요 저는 계산 못합니다 사열인적 그는 상속과를 양조장을 팔아 손에 질게 된 동봉치를 주머니에 두개월로 둔채 그 돈을 써는 것이 너무 아까워서 수십년동안 떠돌며 거짓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진척 객사하고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인생입니까 그정도는 돈을 좀 써야지요 손안일도 하고 그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네 근데 제가 찬양을 하고 다시 말씀을 전부에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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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далال이 청구를 바라진 것인데 잘할 때 진실인 것들 그를 하나 주워준다 어젯선 정력했을 때 상도 중 하나님 구역할 때 왈스로 하신 죽음 그를 하나 주워준다 그를 하나 주워 나를 위해 못한 것들 내 손을 나에게 부으시네 해의 눈물을 부으시네 아내의 물질이 넘겨 내 손에 가장 멋있네 내 손에 가장 멋있네 내 손에 가장 멋있네 내 손에 가장 멋있네 지는 곳 하만으로 영활로 썩게 돼 내 손에 가장 멋있네 내 손에 가장 멋있네 지는 곳 하만으로 썩게 돼 내 손에 가장 멋있네 시간을 숨은 꿈 쇼니뿌라 늘데처럼 우어댄는 소리 너너너너리 아래 하나님 앞뒤 다져서 쇼파지며 한숨만 한숨만에 흥과 당겨 보내줘 멈춰 어떻게 따라와 그의 은근 또 많은 세상에 가로지 보게 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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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 날은 보소 시원에 허신여계 고맙소 이 삶의 백댄 속에 하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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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에 써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항상 영광받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 웨슬레가 한 분은 어느 곳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마을에 최고의 부자가 참석했습니다. 웨슬레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돈을 많이 벌으십시오라고 설교를 하니까 그 부자는 그 사람 참 설교를 잘하네 라고 기뻐했습니다. 그 다음 그리고 저축할 선대로 최대한 많이 하십시오라고 웨슬레가 또 설교를 하니까 아멘 아멘 하며 좋게 설교를 잘하네 그렇게 부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웨슬레가 마지막 결론으로 그렇게 벌고 저축해 놓은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쓰십시오라고 말씀을 전하자 그 구도세는 에이! 좋던 설교가 끝에 가서 완전히 망쳤네! 라며 나아들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돈을 벌고 저축합니까? 어떤 일에 가장 무슨 순위를 두고 물질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쓰여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가진 모든 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구리도저서 4.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두번째,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세상 구원에 도둑한 사업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 신념을 양육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성도, 사명자, 주의 사업자, 목사님들, 영웅구원이라는 이 비양을 위해서 힘 닿는 데까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고환경 김 목사님, 영각교회 잘 아시죠? 옛날에 영각교회를 건축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 150명 가량이 있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은 선포하는 겁니다. 10일 먹을 것만 남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흥흥하고자 호소를 했습니다. 그런 당부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예배에 참석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53명이 10일 먹을 돈만 남겨두고 다 바치겠노라고 소원하고 참석을 했습니다. 이런 정신을 가진 교회였기 때문에 오늘날 영각교회는 한국의 대표적인 교회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나 우리 성도들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래 하나님께 귀하게 세임받는 교회는 결코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 물질로 헌신한 귀한 성도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겁니다. 미국의 신시메티 교회는 2-20 운동을 벌였습니다. 즉, 영혼 구원을 위해 한 달에 2시간을 내고 20불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그 교회는 개척한 지 4년 만에 4천명이 되었습니다. 4년 만에 4천명 구원된 겁니다. 세상에 귀한 일치고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인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적화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런 일들이 공짜로 이루어지나요? 공짜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희생과 헌신과 충성, 공사가 들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물질적인 헌신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주님 일에 헌신 투자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유간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세상 일도 하나님 일도 거저되는 것 없습니다. 불로소득 없습니다. 자기 윗만을 위해 산다면 절대 안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무관심하고 자기만을 위해 산다면 물질의 공이 오지 않습니다. 성도는 공격자를 돕고 섬겨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오해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합니다. 제물은 주머니에 넣어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복간에 쌓아두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만 위해서라고 주신 것은 더더 아닙니다. 가난한 이웃, 나누어주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하고 힘없는 고아, 바보, 낙은에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1950년에 슈바이처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의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민은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각각 쓰임이 달랐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 나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병원을 통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미는 그 돈을 가지고 파리 근교에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위해서 지인 별장에 차를 몰고 놀러가다가 그만 교통사고로 죽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상담을 받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썼느냐에 따라 이렇게 결과가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을 향해서 풍수의 평가 역시 하늘과 땅 차이, 천지 차이입니다. 저랑 우리는 수익 중에 몇 프로를 이곳을 위해 쓰고 있을까요? 더욱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합시다. 할렐루야! 지금도 잘 살아오셨지만 앞으로도 한번 우리 서로 잘 따라옵시다. 할렐루야! 보금전도, 교회, 가난한 이웃, 보아, 가부, 주의종, 목사님 모두 포함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도와야 되는 거죠. 헌신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공이 있으면 내야 되는 거예요. 없어도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면 또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순한 일을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많이 하고 축복을 받고 자녀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후손들도 복을 받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어마어마한 상급을 쌓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이 하늘나라에 쌓인다는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은 동등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헌신공사했느냐, 얼마나 잘했느냐,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했느냐 주의 이름으로, 믿음 안에서, 그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다 척도가 다르나 이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나왔습니다. 10년 25장 10절, 40년 9장 36절, 로가 보금 12장 33절, 요일서 3장 17절, 자문 22장 16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결론, 어떻게 돈을 버느냐, 문제가 중요한 것처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본된 소중한 교회를 위해,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돈을 잘 쓰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금 써놓고, 제가 말 쓴 것처럼 하는데,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글을 하실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오랑대를 하면서, 하늘나라에 다 해결하게,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참된 주의 종으로서, 참된 성도로서, 참된 입격자로서,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물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에게도 자동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늘나라를 위해서 나아가는, 참으로 우리가 선한 일에, 선한 사업에, 부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하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